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산 홍새우회를 소개합니다. 홍새우회의 맛은 랍스터처럼 달고 육질이 유난히 탱글탱글하기로 유명한데요. 정말로 큼직하고 달콤한 새우회. 입안 가득 넣고 씹는 식감이 정말 일품이에요. 오늘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 세미송이 준비한 메뉴. 오늘은 홍새우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총 30마리구요.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홍새우의 자연 그대로의 맛을 먹어볼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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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콜라 고춧가루 그냥 먹어도 달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은 맛이에요 숙소 오이 계란 고춧가루 바삭바삭 딸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쭈쭈쭈쭈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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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잘 재밌었어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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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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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고춧가루 찹쌀떡 계란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오늘의 음료 시원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